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이상하고 재수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? 언니 얘기야? 야! 왜! F! 나가! 아 니네 돌대가리야!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요? 혹시 아들을 출산한 적 있으십니까? 형사님 어머님이랑 나랑 많이 닮았나 봐요? 내가 형사님 어머니 만난 적 있어요. 여긴 네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야. 아니요. 나 형사님 옆에 있어야 돼요. 내가 곁에 있을게요.